안녕하세요. 경주에서 고등학생 가능한 남학생들인데 자 여기 희철이 연결됐거든요? 자 잠깐만. 조용히 해주세요. 희철이 인사 중이죠? 안녕하세요. 우리 희철이 김희경입니다. 희철아 여기에 트와이스 뭐 손을 씹는 다 번뜩띠고 희철이름이 제일 크게 나와서 희철아 희철아 저만 사랑합니다. 여기가 경주보다 좋은데 경주보다 좋은데 희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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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고3 친구들도 있고 고1 친구들도 있는데 힘내라고 잘할 수 있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. 희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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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철이 희철이 희철아 희철이 희철이 자 형 고마워요 하나 둘 셋 형 고마워요 자 여러분들 됐죠? 네